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19년도 9가지 컴퓨터일반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10개의 문제를 살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10문제의 내용들은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집중 정리를 할 테니까 정신 차리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끼리 채팅창에서 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죠. 11번 문제는 이 문제는 게리직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자들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내지만 대부분은 기출 문제를 무언가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게리직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죠. 2016년도인가? 아마 그때 출제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go back and. 그래서 저 n을 뭘로 생각하라 했어요? next block으로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go back. 되돌아가서 그 블럭, 잘못 전송된 블럭부터 그 이후 블럭을 모두 재전송한다고 했으니까 여섯 번째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일반적으로 ARQ 방식은 ARQ 방식은 우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stop and wait죠? 얘는 멈춘단 말이에요. stop and wait. 멈추고 and wait.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연속적 ARQ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보내놓고 멈추는 방식이 있고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다. 이거 보내놓고 멈추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보내자. 응답신호가 오든 말든 일단 지정된 만큼 계속 연속적으로 보내자는 거죠. 이게 연속적 ARQ 방식이에요. 바로 이러한 연속적 ARQ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문제로 출제된 go back and ARQ 방식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선택적 ARQ가 있잖아요. 셀렉티브 ARQ. 됐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전송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선택적 ARQ가 편할 것 같은데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go back and ARQ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여섯 번째 프레임까지 전송을 일단 했어요. 일단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계속 보냅니다. 그렇죠? 보냈는데 부정신호가 왔단 말이에요. 뭔가 부정신호가 전송됐는데 4번 프레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 go back 되돌아가죠. 어디로? 4번으로 되돌아가죠. 따라서 4번 프레임 다시 보내고 넥스트 블럭 다음 모든 프레임들 5번이나 6번까지를 다시 보내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3개의 프레임을 재전송하게 된다. 이거 말이죠. 개리직에서 이미 이 문제는 개리직 문제를 이 국가직 출제자가 그대로 뺏겨서 온 건데 개리직에서 그럼 go back and ARQ는 나왔으니까 앞으로 안 나올 거냐? 아닙니다. go back and ARQ도 이거 말고 더 어렵게 문제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 제가 또 한번 다루어 드릴 건데 일단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재전송해야 된다고 하는 건 간단히 풀어냈을 거고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되고 개리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죠. 이 문제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내용이에요.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잖아요. 이거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출제자는 분명히 함정을 판 게 시험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처음에 당황을 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기본 이론은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배웠던 기초를 그대로 그냥 응용한 거예요. 우리가 기초에서 뭘 배웠어요? N개의 비트가 주어졌을 때 N은 미지수예요. N개의 비트가 주어졌을 때 제가 분명히 두 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여기서 무한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N개의 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 가짓수 표현이 가능한 정보의 가짓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에 N승계로 구한다. 이거 가지고 많은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8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수가 몇 개냐. 8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명령의 개수가 몇 개냐. 8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몇 개냐. 등등등. 이에 N승이라고 하는 이걸로 무한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N개의 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최대수를 구하라 그러면 E의 N승에서 E를 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때 E를 빼야 되는 이유는 0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거 정리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1비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비트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0과 1이에요. 0은 흰색, 1은 검정색. 기억나시죠?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대응을 시키는 거죠. 0은 흰색, 1은 검정색. 색깔을 표현한다 그러면 두 가지 색깔이 되는 거고 명령을 표현한다 그러면 두 개의 명령밖에 안 되는 거죠. 주소의 가짓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직접 조소냐 간접 조소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하죠. 따라서 E의 1승이라고 하는 E의 N승이니까 E의 1승 해서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하죠. 그런데 이때 최대수는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E의 1승에서 마이너스 1한 값으로 최대값은 1이 되는 거다. 이거 배웠잖아요. 4비트라고 하면 4비트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0, 0, 0, 0부터 1, 1, 1, 1까지 총 몇 개예요? 2의 4승. 2는 4, 2, 8, 8, 2, 16. 16개 정보를 표현하죠? 그런데 최대값은 얼마예요? 1, 1, 1, 1, 1. 얼마? 15죠. 다시 말하면 2의 4승에서 2를 뺀 값이다. 그래서 여기서 2를 뺐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일단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4에 10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을 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생뚱맞게 출제자가 왜 64라는 값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이 문제 함정은 뭔가 덤벙대시는 분들 2의 6승 아닙니까? 2의 6승에 10승이니까 아하 2의 16승이라고 생각해서 따라서 필요한 비트는 16비트다라고 이걸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시험장에 국가직 시험 보신 분들 중에 한 40% 정도는 이렇게 해서 1번 16비트를 정답으로 골라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건 지수법칙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수법칙은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a의 x 플러스 y승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많이 이걸 써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2의 16승이다. 2의 16승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버렸냐면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 이렇게 고쳐버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건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2의 6승이니까 64가 돼버리고 2의 10승이니까 k. 그래서 64k. 이걸 말한다. 이런 거 문제 풀 때 우리가 이런 공식을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공식은 이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a의 x승에 y승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a의 x 곱하기 y승이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지수법칙에서. 따라서 이거는 6 곱하기 10을 해서 16승이 아니라 6 곱하기 10을 해서 이게 아니라 얼마로 가야 된다? 2의 60승으로 가야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전 강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열심히 따라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 공부들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64의 10승이 등장을 했을까? 이걸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 이걸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자, 64의 10승이라고 하는 것을 왜 다른 값도 아니고 이 값을 갑자기 출제자는 가지고 왔을까?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봐주세요. 왜 그랬을까? 왜 64의 10승을 가지고 왔을까요? 뭐 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없으세요? 이거 우리 배운 거예요. 배운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지죠. 자, 64의 10승이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의 6승 64가 되고요. 자, 이 놈의 10승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2의 60승이 돼버립니다. 2의 60승은?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아, 64의 10승 바이트와 같은 용량 단위. 이거 얼마일까요? 자, 64의 10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뭐라고 했어요? 64의 10승은, 64의 10승은, 64는 2의 6승이니까 2의 6승의 10승과 같고 자, 따라서 2의 60승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힌트 드렸어요. 힌트 다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면 정답 뭡니까? 빨리 정답, 정답 말씀해 주세요. 한나정님, 대단하신대요? 그렇죠. 엑사바이트죠. 엑사바이트. 지금 이 채팅창에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저게 뭐지라고 하는 아마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죠? 엑사바이트. 드러눔 보셨습니까? 자, 엑사바이트. 분명히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엑사바이트와 같으냐? 보세요. 우리 갈매기털이잖아요. 키로, 메가, 기가, 테라. 라이브 특강 1강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가라고 하는 단위와 테라라고 하는 단위, 전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메가라는 단위까지도 쓰고 있다. 이 단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갈매기털 뽑았더니 뭐예요?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하고 대졌다라고 해서 엑사바이트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 최근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엑사바이트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만 있느냐? 이 위에 또 있어요. 제타바이트도 있고 요타바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타와 요타까지는 아직 시험 문제에 가기가 조금 어렵다. 순서 정도만. 옛날에는 갈매기털이었으면 끝났어요. 맨날 문제 나오면 갈매기털이야. 이거 가지고 응용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갈매기털을 지나서 페타와 엑사까지 넘어갔단 말이죠. 제타와 요타바이트는 그냥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순서만. 근데 페타와 엑사바이트 단위가 이제 시험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라이브 특강 1강에서도 강조를 드렸죠. 최근에 국가직이나 이런 데 출제가 됐잖아요. 왜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뭐다? 그렇죠.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다. 빅데이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도 엑사바이트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64의 10승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엑사바이트 단위에서 문제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럼 64의 10승이 어떻게 엑사바이트와 같으냐. 보세요. 키로는 1000이잖아요. 1000. 1000. 몇 승? 2에 10승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메가는 100만이죠. 100만이 좀 넘어요. 1024 곱하기 1024니까 100만이 좀 넘지만 약 100만. 2에 몇 승이에요? 20승.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된다 했잖아요. 2에 30승. 2에 40승. 그럼 페타는? 2에 50승. 엑사는? 그렇죠. 2에 60승. 제타 70승. 요타 80승. 2에 60승. 아하! 보이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64의 10승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에 6승의 10승이니까 2에 60승과 같다라 했잖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약 100경이에요. 100경. 100경. 경이라고 하는 값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다음의 경 아닙니까? 따라서 2에 60승은 약 100경을 말하는 거예요. 100경. 됐어요? 자, 따라서 64의 10승바이트와 같은 용량 단위가 뭐냐고 했을 때는 엑사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64의 10승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바로 엑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정리가 됐는지 자, 2의 10승은 10에 몇 승과 같아요?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2의 10승은 10에 몇 승과 같습니까? 10에 3승. 그렇죠. 10에 3승. 자, 그래서 3, 6, 9, 12로 간다라 했죠. 10에 3승. 얘는 10에 6승. 얘는 10에 9승. 얘는 10에 몇 승이에요? 12승. 그 다음에 패타는 얼마겠어요? 2에 15승. 아니, 10에 15승. 그 다음에 엑사는 얼마예요? 그러면 10에 몇 승? 18승. 이해 되셨나요? 우리 교재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재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2의 10승, 10의 3승. 그러면, 자, 보세요. 메가바이트 단위를 이야기할 때 2의 20승, 10의 6승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키로. 그 다음에 메가. 그러면 키로는 2의 10승이라고 했죠. 메가는 2의 20승이라고 했죠. 잘 들으세요. 이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장난쳐서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64의 10승처럼. 그러면 얘랑 같은 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10승은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 아니죠. 12승이 돼버리는 거죠. 2의 2승 곱하기... 아, 2의 2승. 자, 지울게요. 자, 2의 20승은 우리 메가라고 하는 단위인 2의 20승은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의 2승의 10승. 오케이? 이해 되었습니까? 아... 자, 따라서 이거는 얼마? 4의 10승. 오케이? 4를 10번 곱해보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자, 기간은 2의 30승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의 3승의 10승으로 바꿀 수 있죠. 곱하면 30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의 10승이에요? 8의 10승. 오케이? 아... 이렇게 응용돼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그렇게 응용돼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2의 60승이잖아요. 60승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2의 6승에다가 곱하기 10으로 바꿔서 그래서 64의 10승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도 또 장난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2의 메가는 20승, 기간은 2의 30승, 아하, 테라는 2의 40승.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좀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이것과 같은 것이 10의 6승이다. 그래서 약 100만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0의 9승이다. 그죠? 10억 정도를 의미한다. 이런 정도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죠.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놈이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재가 어디에도 정리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이 사람이 출제해서 냈잖아요. 그러면 다른 출제의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아주 머리 잘 썼는데? 그러면 64의 10승을 또 그대로 내버리면 이제 당연히 알 테니까 이런 거 응용해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말장난 쳐서. 됐죠? 테라는 2의 40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와 같습니까? 2의 4승의 10승 아닙니까? 됐죠? 2는 4. 4이 8. 8이 16. 따라서 16의 10승.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맨날 저만 떠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완벽하게 이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아, 이거 이런 거지. 이전 시간에 막 대충 설명 듣고 아, 실수했네. 내가 16승으로 잘못 구했네. 60승이네. 이 기출문제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뭔가 응용할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출제자는 당연히 여러분과 똑같이 이 문제를 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니, 개리직 시험 출제위원이 컴퓨터 일반 출제자로 들어가서 최근 국가직 기출문제도 안 보고 문제를 출제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이 문제를 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똑같이 볼 때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와, 실수했네. 이게 60승이 정답이네. 넘어가죠. 출제자는. 아, 이거 어떻게 바꿔서 이거를 또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단 말이죠. 바로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러한 형태들이 딱 등장했을 때 이게 딱 와닿느냐? 아니다란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어려운 거, 새로운 내용 이런 걸 공부할 게 아니라 이런 응용된 것들을 통해서 응용력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 깔끔하게 정리되셨죠? 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완벽히 정리하셔야 됐고 최근에 이제 페타바이트나 엑사바이트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으니까 꼭 풀어보시길 바라요. 오케이? 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냈어요. 자, 다음 문제 13번 들어가죠? 자, 의료용 시스템. 자, 이거는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응답을 해야 된다. 바로바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아마도 시분할을 또 고른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분할을 많이 봤거든요. 맨날 문제 나오면 시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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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분할 욕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응답해야 된다. 사실은 이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냐면 임베디드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의료용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의 뭐예요? 임베디드 시스템이죠. 임베디드 시스템이 뭐예요? 들은 분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일반 범용 컴퓨터와 다르게 임베디드 시스템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 블랙박스 생각하셔도 되고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수첩이라든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그리고 그 장치를 가동하는 운영체제 그리고 그 장치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하나의 임베디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임베디드 시스템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데드라인, 일정한 시간대. 그러면서 제가 에어백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동차를 제어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탑재했는데 얘가 반응 속도가 느려서 박기는 박았는데 에어백이 터지긴 터졌는데 이미 내가 코피 다 터지고 에어백이 터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박는 순간 0.000 몇 초 안으로 터져버려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정 지정된 시간 안에 무조건 동작을 해서 결과값을 내놔야 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실시간 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설마 아직까지 시분할하고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 못 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 그 다음에 시분할, 이거 뭐가 다른 거냐 계속 질문들 하시는데 말 안에 다 있잖아요.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면 멀티에요. 멀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 그 한 대의 컴퓨터가 CPU가 하나가 있든 CPU가 열 개가 있든, CPU가 백 개가 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할 때 우리는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말 안 했잖아요. 멀티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려준다. 이때 CPU 개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멀티 프로그래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죠. 물론 여러 개의 CPU가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처리를 각각 따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CPU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멀티 프로그래밍 가능하죠. CPU 하나예요. CPU 하나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의 CPU를 가지고 다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시분할 기술이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B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교차시켜가면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버리면 이 두 프로그램은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시분할 처리 기술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와 반해서 멀티 프로세싱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프로세싱이란 말이에요. 프로세싱. 여러 개의 처리 장치. 다시 말하면 CPU를 말하죠. 여러 개의 CPU가 처리를 할 때 우리는 멀티 프로세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는 여러분 컴퓨터 안에 CPU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CPU는 하나지만 그 안에 멀티 코어잖아요. 따라서 멀티 프로세싱도 하고 있는 거고 멀티 프로그래밍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컴퓨터는 시분할 처리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혼합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중 모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총정리 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리지 말아야 될 이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괜히 어려운 문제 그거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르는, 배우지 않은 문제 나왔다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거를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아마 저와 함께 수업하신, 잘 공부하신 분들 이런 거는 실수 안 하고 잘 푸셨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4개의 프레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퍼스트인 퍼스트아웃 가장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없으니까 부재 발생했고 1 들어오겠죠. 없어요. 부재 발생했고 2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3 없으니까 부재 발생했고 1, 2, 3이 들어오겠죠. 4 없습니다. 부재 발생했고 1, 2, 3, 4가 돼서 프레임이 모두 찼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하죠? 5 없습니다. 따라서 부재 발생했죠. 여기서 누구를 쫓아낼 거냐? 먼저 들어온 놈. 먼저 들어온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 놈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은 1이니까 자, 5는 여기로 위치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게 되겠고요.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5 다음에 2를 요청했어요. 2 있네요. 자, 따라서 부재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없네요. 따라서 부재 발생했죠. 그럼 이 중에 누구를 교체할 거냐? 5는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2는, 오, 이만큼이네. 2가 가장 기네요. 그죠? 자, 따라서 2가 교체 대상이 되니까 5는 그대로 있고 1을 여기로 놓고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를 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있으니까 부재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6, 6 없네요. 6 없어요. 따라서 부재 발생했죠. 그럼 누구를 교체할 거냐? 5는 이때 들어왔고 1은 이때 들어왔고 그 다음에 3은 이때 들어왔네요. 그죠? 자, 따라서 5, 1 그 다음에 6은 여기로 넣겠죠. 그러면 4 그대로 되겠고요. 7 없네요. 부재가 발생하죠. 누구를 바꿀 거냐? 이 놈 바꿨으니까 다음에 이 놈이네. 그죠? 자, 따라서 5, 1, 6, 7이 되겠죠. 5는 있으니까 부재 발생하지 않죠. 막 떠들면서 하느라고 실수 안 했어요. 맞아요? 1, 2, 3, 4, 5, 6, 7, 8 개네? 맞게 풀었죠? 그죠? 3번, 8회 실수 안 했죠. 그죠? 라이브 특강이니까 이걸 알려주셔야 돼. 이게 혼자 제가 강의 찍을 때는 혼자 떠드니까 틀려놓고도 틀린 줄 모르고 막 떠들고 이런 경우 많지만 라이브 특강이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오케이 됐어요.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래요? 누가 뭐래도 LRU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LRU 가끔 등장하는 게 LFU 정도가 등장하고 이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등장하는데 뭐 이제 앞으로는 뭐 OPT라든지 최적 적합 뭐예요? OPTIMIZE 이런 것도 등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빼버리죠. 괜히 또 이거 넣어버려봐야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적용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었고 15번 역시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잖아요. 재배치 가능한 형태의 기계어로 된 오브젝트 코드 오브젝트 코드가 뭐예요? 목적 코드를 말하죠. 이진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걸 입력받아서 이거를 묶어준다. 묶어서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을 만들어낸다. 이걸 틀린다라고 하는 건 절대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자 링커 어셈블러 컴파일러 프리프로세서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링커죠. 링커 링키지 에디터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캡쳐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주게 되면 목적 모듈이 만들어진다. 프로그램은 모듈이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져서 그 모듈이 만들어지면 그 모듈을 연결해서 물론 여기서 번역한 모듈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 파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도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내가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이미 남이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 가지고 와서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이것도 가지고 와서 링커가 연결을 해서 목적 적재할 수 있는 형태의 목적 모듈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이제 로더라고 하는 놈이 로더라고 하는 놈이 주격 장치로 적재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그 프로그램은 운영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 뭐 우리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많이 설명드렸고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설마 이거를 이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틀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기계어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거죠. 어셈블리어를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번역해 준다. 저급어를 저급어로 번역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어셈블리어도 저급어예요. 기계어도 저급어죠. 우리가 저급언어다 라고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 어셈블리어와 머신랭기지 기계어 두 가지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초창기에 만들어진 어셈블리어를 말 그대로 이진코드 형태의 기계어 형태로 만들어준다. 됐어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번역하는 방식이고 인터프리터는 한 주씩 번역을 하는 통역 방식이고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최근에는 이러한 어셈블리어 뭐예요?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를 혼합한 형식의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공부했냐면 자바가 번역되는 형태로 공부를 하면서 자바 가상머신이 어째나 어째나 이런 것도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프리프로세서는 뭐예요? 프리프로세서 우리말로 뭘까요? 프리프로세서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처리기 그렇죠. 선행처리기 자, 프리 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프리뷰 우리 영어 단어로 프리뷰 그러면 뭐 뷰 하면 보다 아닙니까? 얘는 보는 거예요. 리뷰 다시 보는 거니까 복습 아닙니까? 그렇죠? 뷰 보고 리뷰 프리뷰는 미리 보는 거니까 예습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트리의 운행법에서 자, 이거 공부했잖아요. 프레픽스 방식 그럼 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산자가 앞쪽으로 나가는 거지. 앞쪽으로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서인데 CPU가 아니에요. 프리프로세서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CPU인가? 하드웨어인가? 아닙니다. 프리프로세서는 미리 미리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미리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 그러면 뭘 미리 처리해요? 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컴파일하기 전에. 컴파일하기 전에.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처리해 주는 전처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프리프로세서. 그래서 전처리기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행처리기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말장난을 쳐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말장난을 쳐서. 이 중에 고급 언어를 고급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기는 뭐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고급어를 고급어로 정답이 나와야죠. 이제 고급어를 고급어로 번역하는 거. 뭘까요?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서. 그렇죠. 고급어를 고급어로 번역한다.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텍스트 처리기예요. 우리가 작성한 원시 코드가 있잖아요. 프로그래머가 막 원시 코드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시 코드 작성한 것을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전 단계에서 전처리기가 미리 뭔가 처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처리된 결과값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급어너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 주는 거예요. 번역하기 전에 처리해야 될 걸 만들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시 프로그램도 고급어너로 만들어진 거고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해서 컴파일러한테 넘겨주는 이놈도 고급어너로 작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자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전에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전에 무언가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 가장 큰 게 바로 뭐예요? 매크로 처리예요. 매크로 처리. 프로그램 우리 매크로 처리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때 우리 처리기 무슨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가 아니에요. 번역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매크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매크로 공부했잖아요. 그 매크로를 뭔가 처리하기 위한 매크로 프로세서가 있단 말이죠. 그 매크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바로 뭐다? 대표적인 전처리 과정이다. 그래서 얘가 뭔가 하기 전에 얘가 뭔가 잘할 수 있는 형태로 깔끔하게 얘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서 자 좀 지저분해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컴파일러가 보기 쉽게 정리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프리프로세서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프리프로세서는 고급 언어를 또 다른 고급 언어로 번역해 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장난 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정보처리기사나 이런 데서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 공부했고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답 다 말씀드려서 풀어보세요. 정답은 뭐 2번이죠. 그렇죠?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정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시원하게 저 혼자 얼음 깨먹고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우리가 특히나 시언어 같은 경우에 전처리어라고 하는 게 전처리문 우리가 시언어 같은 경우에 이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표시해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문장을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하도록 해주는 문장을 우리는 전처리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죠. 시언어에서 전처리문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자 특이하게 앞에 샵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표시가 바로 뭐예요? 자 번역하기 전에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전에 무언가 선행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맨날 여러분 보시는 거 샵 디파인 그 다음에 샵 디파인 이전에 이건 매크로고 샵 디파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샵 인클로드 자 이건 이제 반대로 얘는 매크로를 지정해주는 명령이고 얘는 이 명령은 매크로를 해제하는 명령이에요. 자 얘는 매크로를 선언해주는 겁니다. 지정해주는 거예요. 얘는 매크로를 빼주는 거예요.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 매크로 해제. 언디파인이에요. 언디파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디파인 문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인클로드 문 우리 맨날 프로그래밍 언어 시언어 공부할 때 맨날 샵 인클로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아하 그래서 맨날 찾아가라. 뭘 찾아가냐면 stdio 이게 뭐라고 했어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헤더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스탠다드 스탠다드 표준 표준 스탠다드 스탠다드의 약자 std를 쓴 거고 인풋 아웃풋 입출력과 관련된 표준 파일 헤더 파일이다. 그럼 얘가 저장되어 있어 얘 찾아가서 참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쓰는 거 뭐 프린트 F문이라든지 프린트 F 이거 출력문이잖아요. 또는 뭐 스캔 F 입력문 같은 거 이러한 입출력 명령 이러한 입출력 명령 이게 뭐하라는 명령인지를 컴파일러가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헤더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참조해라. 그래서 그걸 포함시켜서 번역하기 전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컴파일러한테 넘겨줘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인클루드문 대표적으로 뭐 디파인문 그래서 디파인에서 맨날 시어넘 공부할 때 파이가 3.14 어쩌고 해놓고 밑에다가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크로 확장 이게 무슨 소리냐. 매크로를 처리한다고 하는 건 선행 처리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컴파일러가 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 프로세서가 따로 미리 처리를 해서 컴파일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스가 있어요. 샵 디파인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정의 정의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유상툰 교재에서 시어너 파트에서 공부했잖아요. 샵 디파인 해놓고 어떤 문장 치환 같은 거 내가 미리 예를 들어 마이네임 그려놓고 마이네임이 나오면 유수라고 바꿔라. 밑에 마이네임 나오면 유수로 다 바꾸게. 디파인 정의를 내려줘버리잖아요. 이건 컴파일러가 처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프리 프로세서 매크로 프로세서가 이걸 미리 컴파일러 넘겨주기 전에 샵 디파인 내가 처리하라고 여기 표시해 줬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파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면 그걸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치환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나오면 얘로 치환을 해라. 물론 우리가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단순히 이 놈을 이 놈으로 치환해라. 이런 것도 매크로로 정의가 되지만 어떤 식도 정리가 될 수 있죠. 간단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매크로 식이 나와서 그걸 적용을 할 때는 특히 페이스템 연산이나 가로가 들어갈 때 가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찌 됐건 이런 원식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걸 매크로 프로세서가 전처리기가 이걸 가지고 컴파일러한테 넘겨주기 전에 어떤 형태로 바꿔 넘겨주냐면 프로그램을 쭉 보다가 여기 파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네. 여기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으니까 얘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쉽게 컴파일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찾아가지고 컴파일러가 이걸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세서가 다 찾아서 이걸 어떤 형태로 바꿔버려요? 이 형태로 바꿔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거는 이렇게 매크로를 작성해줘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컴파일러에게 전달되는 형태는 이 형태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파이 대신에 파이 대신에 미리 매크로에서 정리해준 이 놈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오케이? 아하 그래서 자, 붙습니다. 매크로 처리기의 네 가지 기능 빨리 매크로는 빼고 뒤에 글자들만 쓰세요. 매크로까지 넣으면 괜히 타이핑하시기 힘드니까 매크로 프로세서가 처리하는 네 가지 네 가지 기능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 정림 그렇죠? 매크로 정의인식 매크로 정의저장 호출인식 호출학장 어휴 공부들 뭐 다 잘하셨어요. 그죠? 물론 아직까지 최근 10년 동안 컴퓨터 일반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매크로 정의인식이 뭐예요? 매크로 정의인식이 매크로 프로세서가 매크로 프로세서가 얘를 딱 보는 순간 아 샵 디파인 오 매크로가 나왔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 매크로 처리해야 되겠네? 어 내가 처리할 게 생겼네? 요거 인식하는 게 매크로 정의인식이에요. 그러면 매크로 프로세서는 뭘 해야 돼요? 아 파이라고 하는 놈을 3.1415922653이라고 이 사람은 바꾸라고 정의를 내렸네? 그러면 요 내용을 매크로 프로세서가 따로 매크로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매크로 정의 저장.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파이가 나왔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쭉 내려가다가 파이가 나왔나를 찾았는데 오 여기 파이 나왔네? 호출 인식이에요. 호출. 이 파이가 매크로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매크로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세서가 아 샵 디파인 오 매크로 나왔네? 매크로 정의 인식 오 매크로 파이를 3.141592653이라고 했네? 그럼 이걸 매크로 테이블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오 파이 나왔네? 호출 인식 됐죠? 그러면 매크로 테이블로 가서 아 파이는 요 놈을 바꾸라고 했어. 요 놈 대신에 요 놈을 갖다 넣어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요 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늘어나버렸죠. 확장돼버렸죠. 물론 여기서는 간단히 요런 정도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매크로로 정의했다면 간단하게 매크로 정의 내린 매크로 명을 써주면 그 매크로에서 지정해놓은 수식이 쭉 나와버리게 되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매크로 호출 확장이에요. 확장. 오케이? 다음 중 매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이 아닌 거 골라라.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단 말이죠. 단순히 외우면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매크로 정의. 매크로 정의했네. 그러면 요거 저장해야지. 매크로 정의 저장. 쭉 내려가다가 어? 파일을 불렀네. 매크로 호출 인식. 요 놈을 요 놈 바꿔서 늘려야지. 매크로 호출 확장.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고급 언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요런 고급 언어로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보내요? 컴파일러한테 보낸다고요. 컴파일러가 이걸 번역한다 그랬죠. 오케이? 정리되십니까?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외우세요. 줄 안 외워도 되잖아요. 저게 뭔지도 모르고 막 외우면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린대니까. 왜 나는 채팅이 안 보이니? 됐죠? 넘어갑니다. 자, 징그럽게 나오는 문제예요. 이걸 틀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1번부터 11번부터 16번까지 아까 64에 10승 마이너스 1 빼고는 그건 함정을 만들어서 틀렸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 틀릴 게 없잖아요. 이거를 틀린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IT의 화두다. 최근 IT의 화두 관련된 거 빅데이터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네.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이네. 또는 요즘에 또 많이 또 나오고 있는 머신러닝이네. 이러한 부분들 계속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죠.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또는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나 유틸리티 컴퓨팅 이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에 등장할 용어들이 아니에요. 가장 대세가 되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우리 강좌 하나를 통해서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메일 ERP ERP 뭐예요. ERP 우리말로 처음 보는 건데 OCRM은 뭐야? 또 있는데 SCM도 있고 BPM도 있고 자 이거 전자상거래 신기술 용어로 분명히 정리했는데 뭐예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발음 죽인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전사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전체 우리 회사 모든 통틀어서 모든 자원들 전사적이 뭐예요. 우리 회사 전체 우리 회사 전체의 자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 회사 전체 자원이니까 임적 자원도 있을 거고 물적 자원들도 있을 거고 제휴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객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자원들을 우리 회사의 모든 전사적인 자원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화시켜서 관리한다고 해서 ERP 됐나요? CRM 뭐예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바로 알겠네. 고객관리 고객관리 SCM 뭐예요? Supply Chain Management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어떤 제조 과정 어떤 물건이 그래서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거에서 시작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부품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그 수많은 자동차들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생산된 단계부터 와서 조립이 돼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 유통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걸 몰라도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 이걸 틀렸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틀리고 시험장 가서 점수 안 나왔네 커밀 어려웠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풀었고 똑같은 문제 이전에 기초 문제에서 나왔고 항상 제가 기초 문제가 중요하다 목농아 강조하고 목이 절아 떠들어봐야 이런 거 나와서 쉽게 거주 주는 문제인데 그걸 틀렸다면 말도 안 되겠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전체적 정리를 해보자. 또 등장해요. 이거 클라우드 컴퓨팅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근데 안 등장하지 않을까? 또 나와요. 개리직에서도 분명히 또 나왔죠. 클라우드 컴퓨팅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하나 새롭게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중요도로 넣지는 않아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 VPN 서비스 알죠? 버추얼 프라이비트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 본사하고 지방에 있는 우리 지사들하고 이거 직접 연결할 필요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한국통신 KT나 이런 데서 VPN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만 비밀번호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하면 마치 우리 회사하고 지사들하고만 연결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든 것처럼 서비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VPN, 가상 사설 교환망.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우리는 네트워크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NAAS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중요도로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놈은 인프라 스트럭처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를 안 합니다. 그냥 보기 하나 때려넣기 위해서 만들어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별도로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3단계 레이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위 단계부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다 쓰면 괜히 여러분들 손 아프니까 앞자만 다르잖아요. 앞자만. 앞자만 한번 써봐요. 하위부터 상위로. 맞추시나 보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이 유형을 형태를 하위 레이어부터 우리 OSI 7계층을 공부했던 것처럼 물데넷 세폭으로 하위에서 올라간 것처럼 하위 계층부터 세 가지를 나열해 보세요. 왜 답변이 없지? IPS 하위가 I P 공부 너무 잘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프라 스트럭처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는 알겠어. 근데 플랫폼 에저 서비스하고 인프라 스트럭처 에저 서비스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 시간에 정확한 개념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읽을 때는 뭐 사스라고도 읽어요. 사스라고도 읽고 파스라고도 읽고 뭐 IS라고도 읽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인프라 스트럭처 에저 서비스 IaaS PaaS SaaS 그냥 그렇게 읽어도 돼요. 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리를 이야기할 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 뭐 이거나 다 똑같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네트워크가 필수가 되는 거죠. 자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요. 뭔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대표적이죠. 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IT 자원 IT 자원에 뭐가 있겠어요. 소프트웨어 IT 자원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항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스토리지 저장장치 또는 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게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IaaS에 넣는데 아까 그 문제에서는 그냥 NAaaS로 그냥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레이어에 넣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온 디멘드로 제공한다. 아우 말 더럽게 어렵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 자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기 이전에는 다 사서 내가 내가 우리 집 컴퓨터 사고 하드웨어 사고 하드디스크 사서 달고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내가 써야 됐단 말이죠. 그죠? 모든 것들을 내가 물리적으로 사서 내 방에다가 다 놓고 설치해서 써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는 그 하드웨어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터넷 어디에인가 있는데 나는 그 저장장치를 사용한다든지 인터넷 어디에인가 있는데 그 어디에인가 있는 서버를 사용한다든지 됐어요? 인터넷 어디에인가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막 쓴다든지 그것을 어떤 형태로? 온 디멘드 형태로 온 디멘드가 뭐예요? 온 디멘드 자 온 디멘드 원래 우리 저희 사이트가 유상통으로 물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 원래 이제 도메인은 에듀온닷컴이잖아요. 에듀온닷컴 여러가지 에듀 들어가는 사이트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에듀온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제가 에듀온 사이트를 처음 만들면서 아주 비싸게 구입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게 사갖고 왔어요. 이때 에듀온을 가져온 이유가 에듀 교육이라는 뜻하고 온을 온 에어로도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계속 촬영 중이라는 뜻으로 온 에어도 생각했고 또 하나는 온 디멘드로 생각을 해서 에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도메인을 결정해서 얘를 사가지고 했던 건데 바로 온 디멘드가 뭐예요? 주문형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문형 바로 온 디멘드 하면은 잘 와닿지 않지만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VOD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지금 강자가 바로 뭐예요? VOD 서비스죠.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요청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유상통에 들어와서 강의 듣고 있는 게 바로 바로 뭐예요? 온 디멘드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나는 오늘 4강 4강 원하면 4강을 요청하고 4강이 재생되고 나는 오늘 80강 80강 요청하고 80강이 서비스되고 됐죠? 자 비디오를 온 디멘드 원하는 거 본다. 요즘 넷플릭스 한 달 공짜라고 해서 넷플릭스를 설치해서 보고 있는데 아이디를 4개인가 주더라고요. 4개 줘서 막 여기저기 쓰고 앞으로 인강 사이트들도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넷플릭스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도대체 국내 이 IPTV 업체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넷플릭스 보면서 공짜잖아요. 다 그냥 그것만 내면 정액 그것만 내면 근데 우리 IPTV는 들어가 보면 뭐 결제할 거 왜 이렇게 많니? 그냥 짜증나잖아요. 넷플릭스 엄청 많죠. 내가 그 많은 메뉴들 중에서 얼마 전에 유수가 좋아하는 우리 지은이의 페루소나 너무 난해하더라. 기대하고 봤어요. 기대하고 봤는데 도대체 뭔 1편을 보는 순간 테니스를 치기로 시작하더니 마지막까지 테니스 치면서 끝나대요.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편 그 두 번째 편은 또 만나서 계속 대화하는 것만 나오길래 중간까지 보다가 제가 아무리 아이유를 좋아해도 마지막까지 볼 수 없다 싶어서 그냥 꺼버렸는데 바로 그런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가 VOD 서비스죠. 내가 원하는 거를 거기서 보내주는 걸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본다는 소리예요. 이해 되셨나요? VOD도 있었고요. BOD라는 것도 있어요. Book on Demand 바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인터넷 책 같은 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e-book 형태로 본단 말이에요. 선택해서 그래서 Book on Demand 원하는 거 바로 클릭하면 바로 그 책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말 만들기 나름이에요. 됐습니다. 따라서 On Demand 서비스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IT 자원을 옛날처럼 다 내가 사고 다 설치하고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없는데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들어갈 때는 On Demand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원하면 원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원하면 요청해서 그만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좋죠. 직접 안 사도 되잖아요. 지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에듀온의 에듀온의 서버가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같이 이전같이 서버를 구매하고 예를 들어서 서버 업체에다가 서버를 구매해서 거기다 두고 매달 사용료는 내고 물론 지금도 매달 사용료는 내지만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의 서버를 그러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 확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관리를 다 네이버에서 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거 관리하려고 막 골머리 아프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지금 에듀온의 웹서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장치들 또는 수많은 사용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자원들을 직접 구매하고 내가 설치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원래 이 네트워크를 표시할 때 구름으로 표시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표시할 때 과거부터 뭉실뭉실 이런 구름으로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부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수많은 전 세계에 수천대, 수억대의 컴퓨터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죠. 나는 그걸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름 안에 뭐가 있는지 난 몰라도 됩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 뭐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쓰는 컴퓨터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나의 수많은 기기들 또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용자들에게 직접 어떤 것을 구매하지 않고 원하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이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절감도 가져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직접 어떠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또 처음 들어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그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강좌에서 프로비저닝이라고 공부했고요. 우리 유장통 본교제에 클라우드 컴퓨팅 가보시면 나옵니다.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해 준다고요. 온 디멘드라 그랬잖아요. 원하면 클릭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원하면 클릭하면 다 쓴다는 이야기는 다 언제든지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다 준비를 미리 해둔다는 뜻이에요. 그걸 프로비저닝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다 준비해놨어요. 완벽해요.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요청만 하시라. 그래서 자 바로 요청을 하면 즉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 상태로 완료 스탠바이 시켜놓는 이러한 기술을 바로 프로비저닝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요 용어 꼭 기억해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 어떤 기술이 꼭 필요합니까?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가상화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죠? 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결되는 거예요.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세요. 이 환경 다 다르잖아요. 랩탑 다르죠. 스마트폰 다르죠. 서버 달라요. 모바일 장치 다르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다르고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다 달라요. 사용자 컴퓨터도 어떤 사람은 IBM PC 써요. 어떤 사람은 맥을 써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모든 환경 다 다르죠. 그러나 그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서 제공해주죠. 무슨 소위인지 이해되었어요? 가상화예요. 마치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라고 하는 사람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스템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무슨 시스템을 쓰든 내가 태블릿으로 보든 내가 무슨 PC를 이용해보든 맥을 이용해서 뭐든 똑같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이 장치가 스마트 기기든 무슨 기기든 그 기기에서 동작할 수 있게 미리 다 만들어놨죠. 얘가 무슨 장치로 접속을 하든 이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보여질 수 있게끔 다 프로그래밍해서 가상화 기술로 만들어놨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반드시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걸 이야기했고요.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온 디멘단 접근성 종량제 과금 정책을 갖고 있다는 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공짜는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저장 공간 무료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제해서 쓰죠. 저도 결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글도 결제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클라우드도 결제를 해서 쓰고 있어요. 매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용량 몇 개가 1테라를 사용할 거냐 그 용량만큼 과금을 하죠. 내가 사용한 만큼 종량제 과금 정책으로 요금 내고 쓰면 돼요. 됐죠? 세 번째 대규모 확장성 클라우드 안에서 확장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서버를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전 같으면 저희가 서버를 한 대 신청해서 한 대 그럼 딱 한 대 서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접속자들 많이 늘어납니다. 한 대 서버로 너무 부족해요. 서버를 또 늘려야 돼요. 그럼 저희가 서버를 또 한 대에서 딱 두면 두 대가 되는 거죠.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는 이 클라우드 안에는 이 클라우드 안에는 한 대의 컴퓨터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글 클라우드 구글의 수천 대의 서버 컴퓨터와 어마어마한 저장 장치들이 동작을 하고 있죠. 사용자는 그게 몇 대가 있는지 몇 개인지 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 확장성 뭐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애플 아이 클라우드 사용하는데 용량을 더 늘리려고 하니까 장치를 더 추가해달라 요청합니까? 아니죠. 그냥 나는 뭐 1테라인데 10테라 사용하고 싶다. 신청하면 이 어마어마한 결국 클라우드 내부에서도 분산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아시겠죠? 나는 한 대가 처리해주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속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요청하면 돼요. 우리가 이 정도 대역폭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좀 더 늘려주세요 요청만 해버리면 바로 왜? 엄청나게 많은 서버 자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 중에 일부를 더 확장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원하는 정도의 확장성을 대규모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가 편리하죠? 서버 직접 관리하고 보안 때문에 공격 들어오면 그 공격 막아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이제는 정말 편해져서 다 해주거든. 프로비저닝 얘기했잖아요. 다. 그런 부분들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해졌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편리성이에요. 자, 네 가지 정리하고 기억들 해두시고요. 잘 됐다고 하고 계신가?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3단계는 요렇게 레이어를 가져요. 자, 맨 하위 단계로 인프라 스트럭처 두 번째 플랫폼 세 번째 소프트웨어 인프라 스트럭처 이거는 하드웨어와 관련이 깊어요. 하드웨어임가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컴퓨터 샀어요. 자, 컴퓨터 요즘 뭐 한 번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 자원이 있을 거고 컴퓨터만 있으면 돌아가요? 여기 운영체제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하드웨어 구조를 공부했고 그 하드웨어는 자,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없다. 그죠? 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이 고철덩어리 컴퓨터에 어떠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하나의 영혼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따라서 우리 운영체제론에서 운영체제를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구조가 하드웨어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 운영체제는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자는 자, 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아레아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아레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나는 내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나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알아서 다 관리해주거든요. 자, 이러한 3단계 구조를 갖지 않나요. 이거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자원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스토리지, 저장공간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저희가 자, 저희 에디온이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저희 에디온과 같은 이러한 인터넷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전에는 막 서버 사고 서버 보안 설치하고 막 골치 아팠단 말이에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냥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 연결해서 또는 뭐 국내도 못 믿겠다. 그럼 뭐 외국 구글 서버로 가든지 아마존으로 가든지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선택해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됩니다. 뭐 관리 거기서 다 해줘요. 알아서 필요한 것만 신청하면 돼요. 굉장히 편해졌죠. 그죠? 그 뭐 전문 인력을 별도로 안 둬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 구축을 했어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가 뭐냐는 소리예요.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가 자, 요거를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저 서비스는 바로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자원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네트워크를 따로 떼서 좀 특성화 시켜서 VPN이나 터널링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특별하게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걸 이제 우리는 NAAS다라고 따로 띄지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3단계 레이어에서는 빠집니다. 아시겠죠?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자, 따라서 네트워크 자원이라든지 서버 또는 어떠한 저장 공간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저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하려면 뭘 개발해야 돼요? 이 내가 지금 신청한 예를 들어 네이버 서버 서버만 신청하면 끝나요? 이 서버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버를 이용해서 뭔가 가동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서비스들 자,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클라우드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운영체제나 예를 들어서 서버를 구매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따로 세팅하고 MySQL 사용할 거냐 오라클 시스템 쓸 거냐 다 또 설치해서 세팅하고 DB 설계하고 DB 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클라우드로 제공해 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예요. 뭐 디벨로포먼트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래머가 이거는 이거는 개발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개발자 이 놈은 시스템 엔지니어들하고 특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디온의 시스템 엔지니어 과거에 있었다면 그 시스템 엔지니어가 모든 서버를 다 관리하고 서버 세팅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필요 없이 신청하면 여기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 엔지니어 쪽과 관련이 있는 거고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저장 공간 애플 클라우드 이런 거 쓰기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 딴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DB 세팅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요즘 장치들도 많잖아요. 멀티 디바이스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그 여러 디바이스에 맞게 막 다 일부러 하나하나 컴파일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것들 다 제공해 줄 테니 너는 열심히 알고리즘 짜고 프로그램만 열심히 짜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뭔가 이 서버에서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자, 여기서 세팅이 되어 있는 여기에 뭔가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예요. 따라서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사용자들과 상관이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죠. 바로 이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내면 바로 일반 사용자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나 앱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따라서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 단계가 바로 SAS SAS 고요.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서 편하게 개발자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개발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PAS PAS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토리지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들을 클라우드로 제공해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IS I-A-A-S입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복잡한 건 이놈이에요. 하드웨어 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거야. 늘리면 됩니다. 물론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죠. 구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개발 어렵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됐습니까? 이해 되셨나요? 3단계 계층 구조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기억도 해두세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서비스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웹 포토샵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컴퓨터에 포토샵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포토샵 사용할 수 있어요. 오픈 이미지 요즘 프로그램 아니에요. 외부로 연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익스플로러잖아요. 익스플로러고 여기 보세요. 익스플로러잖아요. pixlr.com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pixlr.com 들어와서 이건 내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 있던 거 이미지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와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잘라내고 싶은 거 있으면 크롭하고 싶으면 크롭해서 원하는 대로 크롭해버리고 엔터 켜칠게요. 크롭도 되고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웹상에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프로그램 내가 살 필요가 없어요. 과거같이 무슨 포토샵 그 비싼 프로그램을 사고 내 컴퓨터로 설치하고 그리고 이거 작업 다 끝나면 내 컴퓨터로 저장하고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대표적으로 구글독 같은 거 많이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다 했잖아요. 그죠? 오피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를 구글 가입하셔서 구글독으로 들어가시면 웹상에서 그냥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겁니다. 다 되죠? 저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뭘 저장해서 무슨 USB 메모리를 들고 어디 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구글 연결해서 내 구글독 아이디로 들어가면 내가 작업해놓은 모든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도 많이 쓰시잖아요. 서비스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 포토 이거 구글 포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한번 바로 촬영을 실시간에 해볼게요. 제가 구글 포토 계정인데 제가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그러면 이 찍은 사진이 분명히 여기에도 저장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또 어디로 날아가요? 제가 미리 설정해놓은 제 구글 포토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 아직 안 들어와면 어떡하니? 거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 어? 왜 아직 안 들어와?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찍은 사진이 전송이 돼서 자동으로 오늘 끝나기 전에 들어오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들어왔잖아요. 조금 전에 찍은 게 지금 여기서 찍은 이게 여기 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됐지만 지금 저한테 없는데 이 하드웨어 장원 없어요. 분명히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저한테는 저 없는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구글까지 날아가서 구글 데이터 센터 서버 어딘가에 저장이 돼서 조금 전에 찍은 바로 제가 찍었던 이 사진이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찍은 거잖아요. 됐죠? 오케이. 자, 이러한 서비스들 자,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